아기에게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귀저귀가 축축할 때 등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엄마는 아기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애착이 결핍된 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아기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거져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노예를 위해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지분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하여 지난 1단에서 matter는 하나님의 사랑과 잊 Voyagers ответ